33번 빈 컨트롤 보겠습니다 someone else body language 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 신체 언어라는 것이 affect 영향을 준다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죠 affect란 단어죠 단어 주의하시고요 영향을 주다 할 때 뭘 쓴다 affect를 씁니다 위치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죠 위치로 쓸 수 있습니다 컴바 대사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create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바로 정서적인 반향을 만들어낸다 메아리 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that 그리고 그 메아리 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그 메아리 라는 것이 make sus, feel, make 사약동사죠 make 사약동사고 that이 있습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ffect란 단어 주의하시고요 컴바 위치가 되고 컴바 대사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make 사약동사니까 여기 동사원형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능동이니까 feel 원형 나오게 되어있어요 as 처럼 이런 얘기죠 로이스 암스트롱이 생 노래를 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when you are smiling 네가 미소를 지을 때 이런 얘기죠 전세계도 미소 지어질 거다 미소 질 거다 너와 함께 이런 얘기죠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아래처럼 당신이 미소 짓게 되면 전세계도 너와 함께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카피한다는 것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카피한다는 것이 makes us feel happy 이렇게 되겠죠 카피한다는 것이 makes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카피한다는 것은 카피한다는 것은 무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카피한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the smileer 미소 짓는 사람이겠죠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이 has been transmitted 현재 완료 소동 주의하시고요 전환이 된 거니까 전송이 된 거다 전송이 된 거다 via 뭘 통해서 우리의 친체를 통해서 전송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make 사역 동사 따라서 feel 동사 원형 온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송 되는 거 수동이죠 has been transmitted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ange as it may sound 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표현입니다 음 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죠 strange as it may sound 되겠습니다 그죠 형용사나 명사는 명사인데 무관사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as 그 다음에 주어동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비록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시고 이 이론은 state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언급하고 있는 거냐면 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를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모션 이모션 감정이라는 것은 arise 발생한다 뭐에서 우리의 신체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arise 사이즈 라는 단어 자동사에요 발생하는 거에요 중요합니다 단어 주의하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있어요 대신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들어 보겠죠 strange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our mood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수동태죠 저동사 있는 수동태죠 can be improved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 by lifting up 어떻게 하면 by ing죠 ing 함으로써 simply 그죠 그죠 lift up 올리는 거야 the corners of our mouth 입에 양쪽 끝 코너죠 입꼬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입꼬리를 올림으로써 기분이 향상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죠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뭐야 이렇게 신체죠 신체에서 감정이 생긴 거니까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죠 여기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be asked to죠 to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to 하도록 요청 요거 받는 겁니다 뭐를 요구 받느냐면 bite down on 자 꽉 무는 거야 딱 무는 거야 무는 거야 bite 무는 거죠 pencil 연필을 무는 겁니다 연필을 lengthwise 길게 그죠 길게 그죠 길게 무는 거야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끊어주시고요 taking care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되겠습니다 자 take care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쓰는 거야 신경 쓰면서 let 사약동사죠 let 목적어 동사원역이죠 연필이 터치하는 거죠 닿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일입니다 연필이 어디 안 닿는 겁니까 그들의 입술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입술을 딱 연필을 물고 있어요 근데 입술에 연필이 다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웃는 표정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리하여 강요시키는 거죠 입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smile like 미소 짓는 것 같은 shape 모양으로 강요시키는 겁니다 하게 한다는 얘기죠 병력 구조입니다 taking ing 그 다음에 forcing 병력 구조 분사 공문 병력 구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은 judge 판단하게 될 것이다 cartoon 만화를 funnier 더 재미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have been asked to 역시 수동태죠 완료수동 to 하도록 요청받을 때보다 찡그린 거죠 frown 찡그리는 것을 요청받을 때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그러니까 웃는 표정으로 만화를 보는 때랑 찡그린 표정으로 만화를 보게 될 때 웃는 표정으로 만화를 볼 때 아 이거 만화 더 재미있구나 라고 주어지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be asked to be asked to 수동태 구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be asked to 이렇게 주의하시고 have been asked to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let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결구조 있어요 그리고 taking care forcing 변결구조 ing 변결구조 주의하십시오 특히 뒤쪽에 있는게 중요합니다 앞쪽보다는 뒤쪽에 ing forcing 중요하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macy CY 명사죠 먼저 하는거죠 최우선시 하는거 중요시 하는거 우선함 뭐죠 우선함 신체가 우선시 한다는 것은 be summarized 수동태죠 요약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체가 우선하는거 그죠 최우선하는 것은 요약된다 요약되어 있다 어디에 문구에 phrase 문구에 요약되어 있어 i must be afraid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내가 도망치니까 라고 하는 문구에 요약이 되어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수동 요약되어 있다 be summarized 요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